안녕하세요 스니커다이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지금 보시는 시리즈 반스입니다. 꼼데가루송하고 반스하고는 매년 콜라보 모델을 해서 굉장히 제품군이 많거든요. 올해 출시된 모델은 올드스쿨 모델입니다. 지금 제가 이 제품 리뷰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반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접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2003년부터 반스에서 출시하기 시작한 프리미엄 라인인 볼트라인입니다. 이 볼트라인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샵에서는 구매가 안되고요. 전 세계에서도 몇 군데만 볼트라인을 취급하는 매장에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어 제품에 비해서는 구하기도 좀 어렵고 가격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코어라인 제품들. 일반적인 코어라인 제품이고 뭐 ABC마트나 그런 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거의 떨어지지 않고 품절 없이 365일 매일 가도 구할 수 있는 거의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어라인하고 볼트라인하고 외관상 비교하는 방법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일단 볼트라인 제품에는 옆선이 코어라인하고는 다르게 옆선이 없는 게 볼트라인 그리고 옆선이 있으면 코어라인.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옆선이 있는데 이 제품도 볼트라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뿐만 아니고 몇몇 모델들 중에서는 옆선이 있는 볼트라인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지금 이 부분. 볼트 제품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짧고 코어 제품은 이 부분이 뒤로 빠졌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볼트 제품들 중에 일반적인 코어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뒤로 빠진 모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하나, 맞는 정보는 이 소리, 이 어퍼를 코어 제품에 비해서 더 덮고 있다. 이 정보는 맞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쉐입이 좀 다릅니다. 코어 제품하고 볼트라인 제품하고는 좀 다르고 이 어퍼 부분이 코어 제품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날렵하고 예쁜 쉐입을 가지고 있는 게 볼트 제품입니다. 많이 알려진 세 가지 정보 중에서 두 가지는 틀린 정보니까요. 구독자분들 그 점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트 라인하고 코어 라인 차이를 좀 보면은 이 두 제품은 일단 볼트 라인이 좀 더 좋은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소재가 사용이 됐고 이 아웃솔도 볼트 라인하고 코어 라인은 다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다른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코어 제품하고 볼트 제품하고 여기에 사용된 라벨 그리고 인솔에 사용된 라벨은 다르고요. 지금 이 두 제품의 큰 차이는 이 안쪽에서 저는 찾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볼트 제품 같은 경우에 얇은 가죽이 인솔에 덧대어 있고요. 뒤꿈치 부분에 덧대어 있고 이 안쪽에 살이 닿는 이 부분에 볼트 제품이 좀 더 좋은 소재가 사용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졌을 때 상당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쿠션감 면에서도 이 볼트 제품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코어 제품을 만졌을 때 좀 두툼한 느낌은 있는데 좀 딱딱한 하드한 느낌이고요. 이 볼트 제품 같은 경우는 두툼한 거는 코어 제품에 비해서 좀 덜하지만은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화감 면에서도 이 볼트 라인 제품들이 코어 제품에 비해서 좀 더 좋은 겁니다. 만약에 현재 지금 이 볼트 제품하고 코어 제품 모두 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볼트 라인 제품을 구매를 할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볼트 라인 제품이 항상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은 저는 굳이 기다리면서까지 볼트 라인 제품을 구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다려야 한다면은 그냥 코어 라인 제품 구매해서 그냥 예쁘게 신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들이 신었을 때 착화감에서 큰 차이를 느끼고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냥 어차피 몇 년씩 신는 모델도 아니고 소장할 수 있는 모델도 아니니까 당장에 구할 수 있는 제품을 구해서 그냥 예쁘게 신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CDG 반스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볼트 라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볼트 라인이고요. 이 제품이 볼트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볼트 라인 제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볼트 제품은 가장 최근에 리스탁된 제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CDG 제품 같은 경우에 솔의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솔 부분에 레터링이 있고요. 지금 이 부분, 이 부분과 슈레이스,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인솔까지 CDG 제품은 미색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누런 빛의 미색을 띄고 있고 일반적인 볼트 제품은 하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우 같은 경우는 데미지를 입었을 때 떨어지지 않고 번지는 것처럼 지워지는 그런 레터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신으면 신을수록 좀 더 멋이 나는, 빈티지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웃솔을 보시면 CD 제품은 역시 미색의 아웃솔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뒷면 로고도 역시 CDG 제품이 미색의 검정색 라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제품은 보시면 이 앞부분에 이 부분도 차이가 있어서 CDG 제품이 이 부분이 조금 더 깁니다. 이 CDG 반스 같은 경우에 사이즈는 이제 270cm 신는다. 만약에 그러면은 보통 발볼이면 그냥 270cm 신으시면 될 것 같고 발볼이 좀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반업 정도, 275cm 정도 신으시면은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디테일 영상은 따로 올려 놓을 거니까요. 개인 거래 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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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